나 오늘 못하겠다. 아유, 저도 불편해서... 아유 씨... 가윤을 위해선 다 해주고 싶어요. 꼬부기 어떤 거 찾으세요? 제일 비싼 거예요. 선생님,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이거 주세요. 이창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혼 전부 변호사 할 일이 없을 것 같아. 아, 일단 꺼봐. 시끄러워. 너 이루어져 걸릴 것 같아, 진짜 이제는. 나 오늘 못하겠다. 아유, 저도 불편해서... 아유 씨... 가윤을 위해선 다 해주고 싶어요. 꼬부기 어떤 거 찾으세요? 제일 비싼 거예요. 선생님,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이거 주세요. 이창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혼 전부 변호사 할 일이 없을 것 같아. 아, 일단 꺼봐. 시끄러워. 너 이루어져 걸릴 것 같아, 진짜 이제는. 이게 빨리 안 잡혀야 돼.